어려운은 꼭 difficult 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아주 힘겹고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뭐뭐를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세상에 어려운 일은 정말 많겠죠? 영어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려운은 꼭 difficult, difficult 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아주 힘겹고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hard, hard 라는 단어가 어떨까요? difficult 하게 되면 difficult question 아주 까다로운 문제 풀기가 아주 어려운 이라고 말할 적에 difficult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아주 나를 애를 먹이고 힘든다 라고 한다면 hard 라는 단어도 또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s hard to 뭐 뭐 뭐 하게 되면 뭐 뭐 뭐 하는 것이 hard 하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한번 이런 문장 어떨까요? 실내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게 어려워요 한다면 it's hard to grow plants indoors it's hard to grow plants indoors grow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잘하게끔 키워나는 뜻도 들거든요. so it's hard to grow plants plants, plants 이 식물을 가리키죠. indoors, 실내에서 indoors 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또 어려울까요? 화가 났을 때 안 난 척, 냉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it's hard to 냉정을 유지하다 keep cool it's hard to keep cool when you're upset it's hard to keep cool when you're upset it's hard to keep cool when you're upset when you're upset 누구라도 당신이 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났을 때 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참 어려워요. it's hard to learn how to drive it's hard to learn how to driv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엔 어려운 일이 참 많네요. so what's so hard to do? 뭐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